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의원 허준이구요. 오늘 날짜는 11월 8일 금요일 전이 끝났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주말이구요. 에코프로 머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꽤 반등을 했어요. 장중에는 8% 종가는 5.8%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트럼프의 당선이 마치 2차전지의 악재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재가 소멸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IRA 법안, 재생에너지라던지 2차전지,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은 IRA 법안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여러 번 주장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된 첫날 수요일 마이너스 7% 또 전일자에는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를 보고서 저는 확신을 했죠. 생각보다 많이 안빠지는구나. 이 정도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하거나 횡보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구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몇개 볼텐데요. 일단 업종의 대장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오늘 2%, 3% 반등을 좀 했었고 우리 그룹사, 지주사, 에코프로는 보합 정도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보합 정도인데요. 제가 항상 에코프로 머티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제일 쎄요.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급을 좀 보도록 할텐데요. 에코프로 머티. 최근에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도 신규 상장하고요. 당시에 코스피 편입이 됐을 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을 때도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이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이때부터 연기금이 물량을 엄청나게 모아가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고점 찍었고 내려올 때도 계속 모았다가 여기서 또 팔고 또 모으고 이렇게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사실 이 채널지가 이제 바닥에 가까워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들이 못 올려요.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지금 7조 정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조단위인 기업. 5조 이상 이런 기업들은요. 개인들의 힘으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올리면요. 나중에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오는 게 개인이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연기금. 오늘 2만 7천 주 매수했고 외국인은 13만 주 정도 매수를 좀 했었다. 지난 2, 3일은 트럼프 악재를 반영한 그런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외국인이 왜 매수를 했을까요? 트럼프가 됐는데 왜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종목을 샀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간편할 것 같아요. 항상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을 합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좋지 않았던 거를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 이렇게 흐물흐물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막상 당선이 되면 이제 재료 소멸이죠. 악재가 해소가 됐다. 소멸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만들어내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호지가 나타나면 마치 전기차 캐즘이 정료가 된다. 또 하나는 중국을 열심히 팰 거예요. 트럼프가 중국을 열심히 팰 건데 우리가 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어떻게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LG N술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양극재 대장, 또 전구체 대장, 에코프로 그룹주가 당연히 이제 우상향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근거를 몇 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에코프로 관련된 내용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연속,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가총액이 가윽지 않기 때문에 갭이 생겼죠. 이렇게 뻥 띄워서 올라가고 로보텍스의 실망감 빠졌고 다시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결국에는 커플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재가 나왔는데 하락하지 않으면 거기가 뭐다? 바닥이다. 또 하나 보죠? 호재가 나왔는데 상승하지 못하면 거기가 뭐다? 고점이다. 이런 주식 격언이 괜히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지난 두 번의 쌍바닥을 찍고 나서요. 이제 우상향 하다가 트럼프 악재로 이렇게 미리 선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IRA 법안이 폐지가 되지 않을 거고 또 중국을 열심히 때려준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볼게요. 트럼프 2기 관세 폭탄이 돌아온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 전략에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은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앞에 내용 다 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 부분만 볼게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자국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자, 중국을 배제하는 중국을 엄청나게 때리겠죠. 정말 싫어하니까 노골화 된다는 가능성이 크다. 노골적으로 중국을 팰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의 1위, 2위 교역은 나란히 중국, 미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이에 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을 들어야 될지 여기 편을 들어야 될지 애매한 상황인데요. 전 이렇게 봐요. 자, 우리 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 배터리 점유율이 제일 높을까요? 저가로 그냥 물량 공세를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나라 배터리는요. 중국으로 가는 양은 이내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리가 캡파를 기대하거나 그게 좀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선택을 한다면 미국 쪽에 서야 됩니다. 적어도 2차 전지에 한해서 산업에 따라 좀 다르겠죠. 어떤 산업은 우리가 중국 쪽에 많이 수출하는 그런 산업이 좀 있을 테고 미국이 있을 텐데 적어도 2차 전지는 우리가 미국 북미 쪽 진출을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이랑, 그렇죠? 자, 유럽에서도 최근에 중국 전기차 45% 관세 확정이 좀 났죠? 앞으로 5년 동안 45% 관세를 때릴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다가 공장 차렸다가 이거 지금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BMW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배터리 세일을 많이 사용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현대, 기아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중국으로 팔 거는 많지 않다. 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공략을 해야 돼서 사실 둘 중에 하나 골라면 무조건 북미를 골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열심히 중국을 때려줘서 아예 그냥 북미 쪽엔 얼씬도 못하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IRA 폐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다라는 소식이 오늘 이제 또 들려왔죠. 여기 보시면 11월 8일 5시 보시면 2차 전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2차 전지 침체됐지만 반등에 성공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악재로만 보여진다면 사실 오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빼꼼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중요한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방지법 폐지 가능성을 띄웠지만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 공화당이 강한 그런 주에서 이 IRA 법안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한다면 이 공화당이 지지를 받고 있는 주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볼게요. 자 증권가에서는 실제로 IRA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RA 폐지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제한적일 거고 EV 및 배터리 관련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이 높다.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 IRA를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폐지까지 강의는 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세폭탄 돌아왔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유럽에 이어서 오늘 나온 거잖아요. LG엔솔의 잭팟이 또 터졌습니다. 자 원래 벤츠랑 대규모 공급 계약했고요. 그리고 나서 포드랑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LG엔솔 캐즘 극복.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야 리비안에 배터리 8조원 공급을 한다. 기술력이 좋은 거 맞고요. 이제 LG엔솔이 가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대장주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자 바이오로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인 거고요.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 원전으로 따지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 되겠죠. 시총 기준 대장이 있고 상승률 기준으로 대장이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 머티를 상승률 기준으로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요. 북미의 리비안과 리비안 아시죠? 여기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벤츠 포드에 이어서 연이온 수주 계약. 그러면 트럼프가 되는 게 악재라면 리비안 8조라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국내 배터리세를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중국 배터리는요. 국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K배터리의 시기가 어지 않아서 다가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최근에도 수급이 좀 말랐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가격대 여기 이제 박스를 치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박스를 칠게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얼마냐? 다시 다시 박스가 없어졌어요. 다시 이렇게 박스로 좀 치면요. 자 여기가 저점이 이제 10만 7천원 그 점이 12만 4천원이니까 대략 11만원에서 12만원을 행보를 하다가 이제 위로 쏘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쌍바닥 만들고 나서요. 일단 투심이 나올 대로 매도할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대량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없고 개인들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장기적인 추세를 보더라도요. 자 보시면 쌍바닥 만들고 우산이 하다가 트럼프 악재 맞았는데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주봉입니다. 주봉. 이렇게 11만원 12만원 그러고 이따가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질 건데요. 저는 지금은 항상 개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이거 일단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가를 잡으려는 거는 욕심입니다. 이건 욕심이고요. 저점은 누가 만들죠? 시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예를 들면 12만 5천원 정도가 대략 되겠죠. 여기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줘야 돼요. 앞서서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이게 좀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4천억이 터졌죠. 이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요. 이 12만 5천원을 넘기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13만 8천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는 여기죠. 지난 고점 의미 있는 고점 여기가 이제 13만 8천원입니다. 이 자리가 돌파했는데 안착 못했고 트롬프레인에서 밀렸는데요. 전 다시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언제 잡냐 12만 5천원 뚫었을 때 혹은 더 보수적이신 분들은요.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확실한 여기 거래대금이 터진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거 보고 사는 게 더 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13만 8천원을 돌파했을 때 비중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점진적 우상향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번 했습니다. 9월에 한 번 했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할 거고 12월에 할 거고 또 25년도에도 적어도 뭐 5번에서 6번의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성장주들 바이오, 2차전지,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기업들이 25년도에는 정말 크게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뭐 100% 아니지만 90% 이상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올해까지 연말부터 빠르면 연말부터 반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분명 위로 갈 수 있는데 우리 보고 사자 안정적으로 보고 사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트럼프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면 어떻게 이런 거 지금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보유하시다가 지루한 구간인 건 맞죠. 맞지만 어느 순간 12월 5천을 돌파했을 때 이때부터 우리 관심 추적한다. 매수 타점 잡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가격까지 올라오면요. 제가 영상으로 또 찍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정말 정교한 타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좀 간단하게 우리 에코프로 워티 좀 알아봤는데요. 항상 대장주의 움직임이 먼저 가고 나서 이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LG 앤솔이 여기 42만 5천원 혹은 이 구간 이 박스권 있죠. 여기를 돌파하면 우리 에코프로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최대한 안내드리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타점 제가 정교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모두 진심으로 좋은 결과 저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